찬소리의 스피치데이 오우 헬로우 에브리번 마이 네임 이스 찬 아이엠 한솔 킨더걸든 지혜솔클래스 아이엠어 스토리 오브 툭 비 투 스모 땡큐 툭 비 투 스모 아 그다미님 옆에 책이 있어 헬로우 미스터 베어 유햄 나의 셔 버트 아이엠않웨어 레어 유 스토먹 이스투 비 이야 잘해 됐지? 잘했어. 선생님 진짜 많았어? 왜 주기 한 번 더 잘했어? 이제 5,000원을 주자. 5,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. 지금도 방송에 나왔으니까 많아. 알았습니다.